오늘도 예년보다 무척 따뜻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22도, 대구 24도로 예년 이맘때보다 8도에서 9도나 높겠습니다. 활동량 많으신 분들은 따뜻함을 넘어서 다소 더우실 텐데요. 다만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쌀쌀한 아침 저녁을 대비해서 여벌의 옷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따뜻한 날씨 속에 바깥을 통하기 참 좋을 텐데 아쉽게도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영동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오늘 주의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도 건조한데요. 서울을 비롯한 중부와 경북 지방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옅은 안개나 안개와 먼지가 결합한 연무가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에는 대부분 지방에서 20도를 웃돌면서 고온 현상 이어지겠는데요. 서울이 22도, 춘천 23도, 청주와 대구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충청과 남부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은 해소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정보였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아멘